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아, 이랬어요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기구만들기 기왕적인 흥으로 1만여원 시위공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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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제가 많은 말씀들이 되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삼영신은 본인한테 배운 겁니다. 여러분, 이 상길이라고 문을 띄워... 인생의 자홍명이 되어서 나름대로 그것을 실천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공직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내 회원님께서 공직은 화를 잃은 직업인데 쉽게 뵈러오는 것입니다. 여러분과 어제까지 함께한 그 시간은 저희 기업소... 이제까지 제가 공직자로서, 공무원으로서, 지구 공무원으로서 들어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. 그 세 길을... 다른 길을 가지만은 근본 바탕은 갔다고 생각합니다.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이 저에게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... 조금이라도 달래보다, 오늘 분들과 함께 근로파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. 포치해 주시면 됩니다. 이쪽에도 또 자리 많습니다. 안쪽으로 더 둘러주세요.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이번엔 박수 쳐주십시오. 이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산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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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bardziej ained 시작. 그렇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자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